1961년 그 해봄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 동지들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작전 봉화를 준비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호하다. 국가의 자주경제 채권, 반공태세 강화, 사회의 부패청산 그리고 민족의 수건인 통일에 이르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작전 개시일은 1961년 5월 16일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 혁명 전 나는 혁명 동지들을 모집하고 혁명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몰두했다. 혁명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국민 여론을 파악해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였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D-Day 자정이 되자마자 우리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출동 준비를 마칠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빠르고 목표는 명확할 것이다. 우리는 최단시간 내에 주요 정부 기관과 국회 그리고 공공시설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점령이 완료된 후 우리는 계획된 지역에 포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혁명 정부의 구성과 활동이 시작되면 정권 인수를 진행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혁명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길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수하며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결의는 더욱 뜨거워져만 갔다. 이 새벽이 밝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혁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깊이 고민한 결과이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민생고 해결과 빈곤 타파 그리고 궁극적인 국토통일을 위해 실력을 배양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와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나 그 자리에 국권이 서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불길 속을 걸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